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한지방자치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소설 채식주의자의 한강 작가가 2016년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작가가 상을 수상한 것이 처음이고 아시아 작가로서도 최초 수상이라 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설 채식주의자를 스페인어와 독일어, 중국어 등 9개 언어권으로 번역 출판된 것을 포함해 총 6개 작품이 10개 언어권으로 번역 출판되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한강 작가의 맨부커 국제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이 생겼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죽도마을인데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일일 1120kW의 전력을 생산해 100%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죽도마을 주민들은 기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던 불편을 없앨 수 있게 됐고 연간 발전용 경유 사용료로 들어갔던 8천만 원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7톤으로 감소하면서 연간 4만 1,000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서울 메트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을 눈에 띄는 핑크색으로 개선했지만 양보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아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로 내용을 변경해 홍보를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역사 및 열차의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 영상을 하루 60회 방영하며 오늘 영등포구청역에서는 직원 40여 명이 홍보물을 배부합니다. 서울 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 및 어업활동의 편의,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사천지향의 어구보수보관장 건립공사를 시행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어왕을 조성하기 위한 어구보수보관장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344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5월 중순에 공사에 착수해 올해 8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